안녕하세요. 슈이디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발은 상당히 클래식해 보이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죠. 퓨마 펠더스 가드, 팔라스 가드 혹은 펠리스 가드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. 아마 라는 신발이고 이게 89년도 그리고 8889, 8990 시즌에 디토리트 피스톤스가 챔피언십을 2년 연속 백투백 챔피언십을 먹을 때 아이제아 토마스라는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이자 그 팀의 주장이 신었던 신발입니다. 로우컷 농구화가 당시에는 꽤 드물었기 때문에 꽤나 사람들이 궁금했죠. 저기 무슨 신발인지 로고도 이게 퓨마이 폼스트리프 중간에 오버레이 같은 거 돼가지고 뭔가 네더럴 인버션을 방지하기 위한 락다운 시스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가려져가지고 이게 뭐 아식스인가 무슨 브랜드인지 궁금해했거든요 사람들이. 특별히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옛날이라서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엔 저도 초등학생이었을 테니까. 이 로고가 선명해 보여요. 촌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인 이 로고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토마스가 신었을 때는 이 로고 부분이 이 정도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. 설포가 상당히 길었죠. 그래서 이게 뭔가 잘 보이면서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했었고요. 물론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균형 잡힌 모습이기도 하고요. 퍼퍼레이션 같은 게 있긴 한데요. 특별히 통풍에 도움이 되진 않고 뭐 가죽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긴 합니다. 이 아웃솔 고무 부분이 꽤 많습니다. 이것도 아웃솔 고무. 이 검정 부위도 아웃솔 고무. 이 검정 부위 다 아웃솔 고무고. EVA 밑솔이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상당히 얇고요. 전적부에는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. 컨버스 단화 같은 느낌이라고 할 거예요. 앞에는. 뒤에는 트라이노믹이라는 퓨마에서 어떤 리복 헥슬라이트 같은 그 벌집 구조 캡슐 같은 쿠셔닝이 있어가지고요. 이게 느껴집니다. 확실하게 뚜렷하게 느껴집니다. 당시에는 이렇게 노출된 특수 쿠셔닝 시스템이 없었거든요. 리복이 이런 걸 그 당시에 아직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이크는 옆에서 살짝 보이는 식으로 갔었고요. 웨이브 원 패런 같은 이 깊고 두꺼운 그루브가 있어서 주요 접지 부분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. 물론 좀 격한 움직임이 있거나 가벼운 분이어가지고 표면에 그 접촉한 표면이 이 전체라기보다 이 끝에가 더 닿는 분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되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. 하지만 이 정도는 상당히 우수한 우수하고 너그럽게 제너러스하게 트랙션 패턴을 잘 파준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고요. 시대를 앞서 온 거죠. 요즘 농구화에 비해도 소색이 없습니다.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. 지금도 쓰고 있는 이 퓨마의 로고도 그대로 있고요. 무난하게 정직하게 퓨마 이렇게 되어있고요. 여기 특이한 부분이 재질이 약간 스웨이드 몰스탕 재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 껌을 떨어뜨리거나 고추장 가루 흘리면 괴롭겠지만 컬러 패딩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잘 되어있고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여 있으면서 아킬레스건 같은 거를 보호해 주면서 파고들지 않아서 좋습니다. 인솔이 꽤 괜찮아요. 인솔이 요즘에 퓨마 리트로는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인솔이 아니었을 거예요.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인솔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. 폴리유레탄 같은 재질인데 조금 더 밀도가 낮으면서 말랑말랑하고 가볍습니다. 물론 이게 이 신발과 합친다고 해서 퍼포먼스 웨어에 적합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워킹용으로 무난하고 힐 쿠셔닝은 상당히 좋지만 격한 움직임이나 농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줌웨어 같은 인솔들이 많으니까 그걸 교체해 보곤 했는데 사이즈를 좀 업하셔야 될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게 새끼 발가락을 좀 씹어먹는 컷이거든요. 볼이 좀 좁아가지고. 그리고 꽤 짧아요. 신발 자체가. 정사이즈로 가라는 친구들도 많아서 정사이즈로 가면 혹시나 모를까봐 넉넉하게 반사이즈 업했거든요. 그래도 발가락이 딱 잡힐 정도고 새끼 발가락에게 여기 쉐이핑 같은 게 일어날 정도입니다. 인기입니다. 그래서 인솔 같은 걸 좀 두툼한 걸 하면 더욱 더 숨 막히게 되고요. 그러니까 코비나 카이리처럼 칼발 같은 신발들이 잘 맞는 분 그걸 정사이즈나 반 다운하는 분들이라면 이 신발은 정사이즈가 하셔도 무난하고요. 코비, 카이리 같은 신발들이 정말 좁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걸 한 사이즈 업 정도 하셔야 될 겁니다. 저는 한 사이즈 업해도 정말 무난할 것 같은데 반업해가지고 안타깝게 됐습니다. 해외 구매 밖에 안 되거든요. 국내에 아직 이게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언젠간 판매될 수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제아 토마스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이 색상으로 하나 장만하고 싶었습니다. 신고 다니는 게 나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반사이즈 업했는데 살짝 모자르네요. 살짝 좁네요. 아이제아 토마스를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이게 디트로이 피스턴스 색이고 이름이 패러스 가드인데 아이제아 토마스가 포인트 가드 가드고 홈코트 이름이 패러스라고 하죠. 오버헌 힐즈에 있는 패러스. 그래서 패러스에 있는 가드. 패러스 가드. 네이밍 센스는 꽤 간결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토마스의 매력적인 점은 카이리 어빙의 그 현안한 드리블이랑 개인기랑 피니쉬 그리고 슛감 그리고 커리의 기계적인 슛 능력 존 스탁튼의 튼튼함과 안정성과 차분함 그런 동시에 아이버선의 스피드와 그리고 미친 돌파 피니쉬 그런 걸 다 섞여있는 정말 거의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볼 수 있죠. 사람들이 최고의 포인트 가드를 뽑으라고 하면 역대 어시스트 스틸 기록이 절대로 깨지지 않을 존 스탁튼이나 매직 존슨을 뽑긴 하죠. 요즘에는 뭐 커리가 최고라고 하는데 커리는 포인트 가드가 아닙니다. 포인트 가드를 보는 슈팅 가드죠. 거의 커리가 더블 디지털 어시스트를 한 적도 없고 좋은 리더죠. 좋은 플레이어고 좋은 슈터고 좋은 리더고 좋은 팀메이트지만 아이제어 토마스는 거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 그 친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죠. 마이클 조던이 챔피언십 마이클 조던이 다른 선수들과 다른 팀 다이너스티를 망쳐놨어요. 챔피언십을 못먹게 막았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마이클 조던을 여러 번 좌절하게 만든 게 아이제어 토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입니다. 물론 척 데일리라는 감독 돌아가신 분이죠. 고 척 데일리도 훌륭한 감독이었고 아이제어 토마스랑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팀도 상당히 거친 선수들이면서 배스키볼 아이큐가 높고 꽤 똑똑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좀 거칠게 하면서도 충분히 그 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지능적으로 거칠게 하는 능력이 있는 팀이었고 케미스트리가 좋았고 아이제어 토마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선수이기도 했죠. 좀 깡패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드림팀 첫 번째 드림팀을 만들 때 92년도에 아이제어 토마스가 이제 배턴 터치를 했죠. 조던을 한 4, 5년 좌절하게 동부 결승해서 개박살내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드디어 조던이 결승 와서 챔피언 타고 92년도에 올림픽 드림팀이 생겼을 때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의 감독이 드림팀 감독으로 가고 분명히 아이제어 토마스가 주전 포인트 카드로 뽑힐 수도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제일 유명한 선수였잖아요. 조던 그리고 몇몇 라이벌이었던 선수들이 얘는 얘 오면 나 안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아이제어 토마스를 명단에서 생략시켜 그 정도로 증오를 받는 어마어마한 컴페리터였던 거죠. 그리고 참고로 플레이오프에서 다진 게임에서 이 친구가 거의 신인 몇 년 차 안 됐을 때 선배들이 다 짐 정리하고 집에 갈 분위기였는데 이 친구가 90초에 13득점 이상을 연속으로 해버리고 나중에 인터뷰할 땐 내가 울고 있는 거 아무도 몰랐다고 땀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만큼 감정에 감정이 격하하게 어마어마한 투지와 의지력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선수라는 거죠.